박희경님 껴 언니 머리 묶으니까 귀여워요. 붉은 댄스가 뭐길래 아시아는데요. 맞아요. 지금 제가 머리를 묶었고 이대화씨는 블랙 의상이네요. 네. 까맣게 입고 왔습니다. 맨인 블랙이네요. 실시간 예매일부터 소개해주세요. 네. 현재 예매율이요. 샤자미 1위입니다. 아 오늘 소개할 영화? 네. 36.2%구요. 2위는 세월호 영화죠. 생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14.6% 그리고 3위는 지난주에 소개했던 어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2%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포영화 좋아하는 분은 어스고. 그렇죠. 울고 싶은 분은 생일을 보시고. 좀 웃고 싶으신 분들은 샤장을 보시고. 딱 나눠지네요. 네. 나눠지는데. 생일은 처음에는 너무 템포가 느렸는데 끝에는 정말 많이 울렸어요. 네. 아무래도 전도연 설경구. 설경구씨가 나중에 막 이렇게 폭풍오열하는 장면에서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다들 그런 장면을 기대하고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앞에는 약간 줄어난 면도 있지만. 자 오늘 사자문 어떤 영화예요? 네. 일단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빌리라는 어린아이가 주인공입니다. 15살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유원지에서 엄마를 잃어버려서 지금 위탁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법사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 이 마법사는 7개의 제약을 대표하는 괴물들이 있어요. 이들을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봉인해놓고 지키고 있는 마법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노세해지니까 점점 힘이 약해지고 괴물들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계자를 찾고 있는데 후계자의 조건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막강한 힘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에 해가 끼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거기에 빌리가 낙점이 된 거죠. 그런데 빌리는 어린아이라 이 힘을 받긴 했는데 어떻게 쓸 줄 모릅니다. 학교에서 괜히 자랑하는 데 쓰기도 하고 친구들 굴려주는 데 쓰기도 하고 엉터리로 이 힘을 쓰고 있는데 악당을 만나면서 점점 히어로답게 성장해간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른들 보기에 약간 유치할 것 같고 아이들은 좋아할 것 같고 아이들 어른들은 웃음 코드에는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마음이 순수한 아이들 군단이 어른들의 악한 마음을 물리치고 결국 세상을 구한다. 이런 내용인데 어른들 보기에 전체적인 스토리는 조금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포스터부터가? 영화 포스터가 일단 풍선껌을 불면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영웅의 모습과는 다르죠. 뭔가 좀 깨방정 같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장난기 많은 그런 어린아이니까요. 그래서 영화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슈퍼히어로 복장을 입고 나왔는데 야 복장이 왜 그래 되게 유치하고 웃긴다 그랬더니 본인도 막 창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이런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실없이 웃다가 나올 수 있는 영화? 좀 코믹한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 볼까 관참은 뭘까요? 슈퍼히어로 영화하면 다들 화려한 액션씬을 기대하시죠. 사실 뭐 슈퍼맨, 마블 영화 이런 걸 보는 이유가 얼마나 화려한 액션들이 있나 다 기대를 하실 텐데 여기엔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어떻게 힘을 쓸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계속 방황하고 헷갈리다가 나중에도 뭐 그렇게 화려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개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화려한 액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조금 실망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데드풀 같은 걸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9금 개그 이런 것들. 이제 DC에서는 샤자미 개그 캐릭터를 맡고 마블에서는 데드풀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데드풀보다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늘 마블이 좀 승승장구하고 DC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 구도가 계속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저는 6점 주겠습니다. 이영미씨 샤자미 보고 왔는데 킨의 돈스타미나우와 로키 오에스트에 맞춰서 번개시오하는 장면이 재밌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캡틴 마블보다 재밌었어요. 아 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죠. 6290. 오늘 우리 가족 모두 샤자미 같이 보러 가기로 했는데 어수도 봤는데 저는 진짜 지루해 죽는 줄 알았어요. 평이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어요. 정미애님은 저는 이순재씨 나오면 로망 보러 가고 싶어요 하셨는데 4월 3일 개봉한 영화죠. 이순재, 정영숙 주인의 치매부부 얘기. 저는 다음 주 개봉하는 바이스가 기대가 되네요. 아 딕채니 부통령의 실화를 다뤘다는. 아 부통령의 실화를 다룬다는 거. 자 음악은 뭐를 듣나요? 서바이버의 아이오브 더 타이거를 준비했는데요. 영화 배경이 미국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미술관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로키 발버와인데. 로키 얘기를 직접 하면서 친구랑 같이 뭘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강영애씨가 맨날 이 곡 틀면서 호랑이 눈알이 아니라 집념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멋진 번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